달콤한 말씀을 찾아온 꿀바리들아 안녕! 큐티안이의 큐티예요. 잘 잤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면 자신있게 전할 수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네요. 어떻게 용기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달콤한 말씀 속으로 고고고!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장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정가를 보내어 형제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권멸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해가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으로 향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던 장소를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바울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것이 있으면 전해도 좋습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사도 요한의 일으키까지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꽉 붙잡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꿀받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올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회당장에 사람들을 가르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 부장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면 꽉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꽉 하고 붙잡는 우리 꿀받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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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